정말 오랜만에 FA컵 결승전 오게 됐는데 정말 끝까지 리그까지 경영하면서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힘 내셔서 팬들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FA컵 꼭 우승컵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FC4 화이팅! 오랜만에 FA컵 결승인데 좋은 기회 잡은 만큼 열심히 잘해서 우승하고 내년에 꼭 다시 아참 나가보자. 화이팅! FC서울 부상 안 당하고 잘하시면 됩니다. FA컵 결승 진출하신 거 결과 좋은 결과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FA컵 7년 만에 우승했으면 좋겠어요. 중대행도 응원합니다. FC서울 화이팅! 전주에서 우승해요. FA컵 1차전 연찰수고라도 꼭 갈 거니까 선수들 힘내서 이번에 오랜만에 우승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. 화이팅! FA컵도 꼭 따라갈 테니까 그것까지 모두 승리해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FA컵 화이팅!